제 뒤통수 보실래요? 뒤통수 보여주세요 그러면 풍성한가요? 얘도 풍성충이에요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고 나도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해 나 많이 없어도 될 거 같아 풍성한 건 좋은데 조금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해라!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봄수님 몸 밑에를 보여주면 안 돼요? 저 부담스러워서 잘 못 할 거 같아서 섹시해 섹시해! 와우 데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우 올까분 하하하하하 더비게 해주세요 더비게 해주세요 나는 누군가를 서포트한다 그것은 나의 숙명 그것이 빛으로부터 받은 나의 숭고한 숙명 아 오늘도 한 명의 어린 양을 속박했군 하하하하 테마스야! 이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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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이레비야 저기도 이레비야 이레비인데 큐를 먼저 써버렸네 이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저기도 이레비여서 어차피 서는 소용없었어요 저기도 이레비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먼저 큐를 받고 이를 막았으면 어차피 아.. 훈수.. 훈수도 쉰다고 했지 말아버렸어 네네 저 혼수증이거든요 아 섹복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카사말맞추는 게 좋을까요? 카이사말맞추는 게 좋을까요? 둘 다요 kileta는 두명까지 되잖아요 네 uchervCR 그렇게 일직선으로 날리면 누가 못 피해요! 그거를 그거를 꺾으세요 seiner아어 와..아..아..아..아.. 이거 잘하는 친구가 그.. 다이에나라는 친구거든요 아아..아 orang나무성 그 친구! 그 친구아.. 기가막해가던지 그거 보고 배워야 해요 아... Cristo가 야 iceberg 네.. 예.. 하이라.. exceptions greetings 그렇지 그렇지 2 2 좋아 좋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캣퇴 흥분했어요 큐 큐 2 나이스 좋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걸어줘 걸어줘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다 막아줬어 다 막아줬어 너무 잘났잖아 고고고고 얘 뭐야 얘 뭐야 나이스 좋았어 좋아 좋았어 좋았어 점막퓨 그렇지 와 이거지 이거지 뭐야 뭐야 나 방금 봤어 너 XG 너 XG 지금 뭐하는거야 와우 좋다 큐틀린이 마라가 없거든요 이럴 때 싸움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럴 때 싸움을 걸으면 캣퇴린은 평타밖에 못 때립니다 그러면 막타를 본인이 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아아 키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와우 오 뭐야 되게 쓸모 없었어요 알....알고있어? 왜 쓸모 없었죠? 공은 함부로 쓰지 마세요 무조건 키를 딸 수 있을 때만 Q2까지만 쓰고 갱 절대 쓰지 마세요 Q2라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아니 왜요? 안돼 안돼 아니 진짜 왜? 왜죠? 저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키를 따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울어요? 울어요? 그걸 왜 써요?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마이가 지금 욕 먹고 있거든요 욕? 욕 먹었죠 응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잘했어요 마이님 그렇지 그렇지 이제 마이가 한 번 봤을 거예요 님이 한 번 봤을 거예요 그래 아까 저 친구가 나를 칭찬해줬으니까 한 번은 봐줘야겠다 하고 케이틀린이 큐를 박으면 그때 이 알을 쓰세요 방금은 큐만 맞추고 빠졌었어야 됐어요 톱탑을 왜 밀어요? 톱탑이 여기 있어야지 애들이 여기로 나와 하잖아요 울어 울어? 야 여부냐? 야 여부냐? 야 이 새끼 봐 니들 이봐 이거 야 울어? 가렌 오빠한테 이를 거야 큐어 그렇지 2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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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똑똑히 말씀드렸잖아요 궁은 키를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상관없어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아 네 들었으면 다음엔 또 잘 하실 거야 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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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꼴 왜 째려봐요 아니 방금 끝나고 우리한테 저희 방 좀 오늘 안합니다 캠 항상 켜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이거 없으면 이거 이거 꺼지잖아요 빨리 112에 신고해 주세요 하하하하 정말 preocup톡 장 ge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